연습을 하실 때 아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연습하기 참 힘드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미안해요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될까요 기타를 처음 치시는 분들은 그냥 코드를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기타를 조금 치셨던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하이코드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지고 이제 또 연주를 좀 하셨던 분들이 재즈코드 잡고 나면 또 할 거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도미솔이었다 그러면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미솔더도 되는구나 그걸 이제 슬러시 코드로 이제 배우게 되죠 슬러시 코드로 생각을 한다거나 재즈 코드를 전의해서 한다거나 그러면 연습할 거리들이 또다시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단계가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재료들이 처음에 너무 없게 되면 그러니까 레고도 딱 살 때 보면 레고 블럭 수 너무 적은 걸로 사면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근데 좀 블럭 수를 이렇게 늘려 나가다 보면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조합들이 무궁무진해지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본 연습으로 블럭 수를 늘리신 다음에 그 블럭들을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하면서 다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연습의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이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블럭을 쌓아 쌓아 가고 아 힘들다 이제 할 거 없어 쌓아 쌓아 가고 할 거 없고 어느 수준이 딱 넘어가면은 연습해야 될 게 갑자기 머릿속이 쫙 펼쳐집니다 그 시기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면 늘고 아니면 그 자리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게 열심히 여러분들 블럭을 모으십시오 네 그런 좋은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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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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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보자 저기 혹시나 이제 기탈 치다가 모르는 게 있거나 아니면 그런 뭐 팁을 원한다거나 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네 그러죠 한두 개씩 설명을 그럼요 어차피 뭐 저희가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시는 것도 저희가 일본 꿀팁으로 만들었고 드렸는데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이상한 이유쪽으로 gehen 전달해드리기 적합한 내용에 한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나무씨 최종진화형 최종진화형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그리트 기타 P870 ADK 에디론당 모델이죠 원래 가격이 183만원인데 이게 145만 9천원으로 지금 보면 다 조금씩 할인이 된 가격이었거든요 할인 가격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요건 그 기준으로는 145만 9천원입니다 원래는 183만원 네 183만원 메이드 인 차이나에 153만원이라는 거는 진짜 지독하게 만들었던 얘기거든요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네 102cm 전장에 그랜드 콘서트 컷어웨이 쉐입이고요 그 다음에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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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드 에디론당 스프러스 탑이 올라가 있고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에 마호가니 메이플 바인딩 맥입니다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그로버 골드 오토매틱 그 다음에 제누인 본 제누인 새들 그리고 피시맨 매트릭스 VT 내추럴 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봐도 고급스러운 것들을 다 갖다 때려박은 느낌이 나고 저 에디론당 보세요 결이 어떻게 저렇지? 그러니까 저거 하나를 쓰려면 그 나무에 저런 부분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AAA잖아 어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잘라낸 거 아니에요 에디론당을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 큰 나무에서 저렇게 결이 곱게 나오는 데를 쳐내기가 그게 진짜 쉽지가 않을 텐데 이 나무 결이 꼬인 데가 하나도 없어 와 대박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촘촘해지고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렇게 둥그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보면 나무가 두께가 한 이 정도쯤 되는 나무가 아닌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좁아지니까 나무가 한 이 정도 되면 이 중간에 이것만 이렇게 띄울 수도 있겠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나무의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 네 그렇게 정말 그 나무에서도 얼마 나오지 않는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점 안 나온다는 그런 특수 부위 같은 느낌의 에디론당 스프르스트 탑을 보고 계십니다 고급스럽네요 좋네요 네 사이즈 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진짜 궁금해요 정말 궁금합니다 첫 스트로크가 너무 궁금해요 100이요 우와 엄청 컴팩트해요 맞어? 72인데? 엄청 얇은데? 아 이게 앞뒤로가 이렇게 얇아요 아 위아래는 똑같은 것 같고 네 전 사운드도 궁금하지만 얘 무게가 너무 궁금해요 3대2죠 이번에 이겨야 3대3으로 어쨌든 아까 몇이었죠? 아깝게 2.19였어요 2.19? 네 가볍다 아 가볍다 알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이 수작이 노란하지 않으려고 지금 진짜 가벼울텐데 3대3 되면은 무승부인거죠? 네 무승부죠 무승부는 그냥 다들 천원씩 내고 집에 가는거죠 네 무게 몇 대 몇? 아 접전인데 그리고 요구 예 3대3 아깝다 아우 딱 그 사이에 딱 있었네요 2.04였습니다 아우 오늘은 뭐 아무도 승자가 없네요 아 그래도 접전이기도 재미있어요 맞아 접전이기도 재미있어요 훨씬 재미있어요 한 명이 중간에 의지를 잃게 되면 재미없어진단 말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오늘 진짜 피말리는 접전을 또 간만에 했네요 그러니까 3대3게임 오랜만에 했습니다 으흠 네 하하하하 또 맞다 이게 끝나면 막아 자꾸 떠 왜냐면 리뷰가 끝난거구요 하하하하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첫 스트로크 되게 궁금하죠 1 비해 5 그 5 어 тобой 아 정말 정리정돈이 딱 된 사운드가 나오니까 세게 쳐도 이게 그러니까 로즈우드 자체가 풍성하고 기름진 사운드가 있잖아요 이게 에디론닭 상판을 통과하면서 프리즘처럼 펼쳐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쫙 나오는 효과가 빛의 굴절 이런 느낌이 딱 있어요 사운드를 한 번 더 이렇게 확 열어준 느낌이 있어요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오우 뭐 걸어 놓은 소리가 나 오 좋다 뭐 약간 하모나이저 걸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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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운드 보겠습니다 오우 앰프 아 앰프 오우 아 앰프가 놀랍다 진짜 오우 오우 이게 지금까지 우리 AR에다가 껴서 앰프로 스트로크 친 것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저도요. 이거 대박이다. 앰프, 스트로크가 대박. 제가 아까 계속 미들 좀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 중간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원래 이름이 지금 깡깡거리는데. 너무 좋은데 소리가?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걸렸네. 좀 다른 애들이랑 좀. 레벨이 좀. 확 다르네요. 다르다. 오오. 좋다. 이 기분 좋네요. 진짜. 제가 최근에 이 사운드 리뷰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두 가지 기타가 딱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브리드 러브 호노라스 마오가니 모델이랑. 그렇죠. 호노라스 마오가니. 사실 아까 처음에 우리 첫 스트로크 기대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기대 엄청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첫 스트로크 다 쳤는데. 깔끔하긴 한데. 이게 감동이 오지 않아서. 뭔가 뭔가 딱 오지 않아서. 그냥 정리가 잘 됐는데. 근데 갈수록 뭔가. 좋네요. 앰프 스트로크가 대박인데요. 앰프 스트로크가 대박이네요. 와. 잡고 치고 싶다. 그만해. 그만해. 연주 듣고 오게. 연주 듣고 올까요? 뭐 해 주실 건가요? 네. 센터 오브 메모리즈. 아. 센터 오브 메모리즈.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나의 miejր 꺼는 낼 정분이 보여요. 센터 오브 메모리즈 도써주세요! 어치학! 해서 잔 타 denk BREω sensations. bá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저기서 헤드폰 쓰고 레코딩을 받을 때 느꼈던 그 감동보다 지금 여기서 앰프 꽂고 시연으로 친 스트로크가 저는 진짜 제일 감동입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금까지 앰프 세팅 안 바꾼 거잖아요. 오늘 리뷰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왜 가격이 확 뛰었는지 알만하네요. 네 이거는 뭐 스택이 갖고 싶다. 그러니까 요정도 가격에 거의 그냥 최고인 거죠. 네 이거 더 위로 올라가도 좋은 기타들이 많은데 사실 제 생각에는 요것보다 조금 더 비싸면 요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쌀이 한 100만 원 더 이상 넘어가 버리면 한 252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좀 다른데. 네 그렇죠. 여기서 150에서. 150에서 200 사이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대안을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없어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보통 이제 100만 원대에 걸쳐 있는 뭐 8, 90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100만 원대 초중반까지 해가지고 야마가 굉장히 잡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근데 거기에다 그냥 딱 갖다 대놔도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야마도 그 중갓대역의 가성비로는 진짜 뭐 엄청난 브랜드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가격이 원래 가격이 180 얼마요? 189만 원? 189만 원? 183. 183이잖아요. 원래 가격이. 지금 이제 할인했기 때문에. 네. 140 얼마지? 145. 네. 145만 9천 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정도 가격인 거죠. 네. 진짜로 그 정도 가격이라 그래도 수긍이 갈만한. 네.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요. 그런데 거기서 150대라면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길드 살래 이거 살래 하면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원래 파크우드가 그냥 괜찮은 꽤 괜찮은 브랜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거 에디론닭 이 모델은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네. 브리드롭도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브리드롭도 그 혼들어와서 마호가니 때 그때 받았던 충격 정도의 또 그런 게 또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약간 목재 자체가 조금. 네. 그죠? 다른 독특하면서 좀 비싼 목재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나무입니다. 자기만의 어떤 특색으로. 나무의 힘 시리즈였습니다. 그러네. 나무의 힘이요. 네. 이렇게 잘 리뷰 해봤고요. 그럼 명호씨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줄평. 잘 말린 건 오징어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이렇게 조기탈처럼. 왜 그러냐면. 잘 말린 건 오징어로. 아 왜 갑자기 생각나지. 알겠어요. 제가 그 뭐냐. 대기 때 하고. 이것 때문에 방광을 한번 가졌어요. 거기 대기 숙제를 하잖아요. 갔었는데 갔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그 건 오징어를. 피대기라고 하죠. 네. 방건조. 방건조를 사가지고 왔는데. 10마리를 사왔어요. 거짓말 치고. 그 10마리에 먹었어요. 10마리를. 하루에 한 마리씩. 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갑자기. 그래서. 죄송합니다. 식단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말린 오징어라고 해서. 저도 약간 의아했는데. 피대기라면 저도 공감할 수 있어요. 저도 울릉도에서 피대기 사갖고 왔다가. 한 번 오징어만 먹었죠. 10일 만에 10마리를 다 먹었죠.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여기다가 피대기라고 한 줄 평을 뜯어도 몰랐네.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아니 너. 하하하하하하. 나 배고픈가 봐. 배고픈가 봐. 갈치네. 막 피대기네. 이러고 있네. 하하하하. 하하. 해당 부분.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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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이 정도까지. 200만원까지는 접수 가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이거 뭐 고원 자리까지는 접수가 가능한 정도. 퀄리티 갖고 있습니다. 아 놀람 4 탁주대 파전 몇때면 만점 어 진짜 좋아요 저 다 줬어요 4 진짜 다 좋습니다 보통 이 최상급의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바스러운 데가 있는 경우가 있어 갖고 제일 높은 점수를 맡긴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파쿠드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좋습니다 3 3 브리드 업럽 때도 제가 만점 좋죠 4 아 고런 저는 감든 그런 감동이 있네요 지금 4 진짜 4 어 놀랍습니다 좋네 이거 좋아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택 또 우리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 너무 좋대 계속 진짜 좋아요 되니까 100만원 때 중반에 또 뭔가 대체 불가능한 명기를 하나 찾은 느낌이에요 4 어 마크 오드 어쿠스틱 p 870 에디론 닥 4 요거 그 여러분들 100만원 중가격대에서 정말 평생 동안 쓸 최종 어쿠스틱 기타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도 충분히 4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콜 그 우리 첫 이번 요고 이제 이번 시즌 하면서 콜트 에 그 미니도 음 버스 미니도 그 에디론 닥 아니었나요 4 맞죠 4 아 그래서 아까 그 미니를 치는 데는 싸움에 그게 되게 좋았잖아요 이런 아 이 조지 이제 깨닫고 이제 깨닫고 이제 깨닫고 이제 깨닫고 이 에디론 닥이 그 에디론 닥이야 뭐 이렇게 좋구나 어 그렇습니다 어 저는 뭐 지금 뭐 드는 생각인데 그때 우리 저기 파라마운트 했잖아요 4 펜더 나 150만원 일을 다 좀 이거 살 거야 아 아 그것도 좋긴 했는데 아 그것도 좋아서 진짜 좋았는데 딱 그래서 향기 딱 하면서 150 100만원 대 중가격대 펜더가 이 여기를 쓰려고 하나 싶었는데 파쿠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박나무 시리즈 굉장히 충격과 감동의 도가니 방금 시 잘 봤구요 예 참 잘 만드는 기타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을 저희가 쳐보고 느낄 수 있어서 참 즐겁네요 4 오늘 즐겁습니다 즐거운 리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시리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 또 준비했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첫 시간에 더 재미있는 점은 우리의 은 necesit에 따라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